이 집에 삶의 전선에서 은퇴를 하신 백인 노후부부 한 쌍이 사십니다 상당히 친절하시고 또 얼굴도 밝고 그래서 유독 마주치면 인사와 말을 잘 섞게 되는 할아버지인데 어느 날인가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이분이 자신이 6.25 사변 때 한국전쟁에 참전을 해서 한국을 위하여 군인으로서 싸웠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한국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전에도 남다르게 사람이 참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다음부터 왠지 저는 빚진 자의 마음이 들어서 그분에게 조금이나마 더 여러가지로 아름다운 인사를 하고 또 말을 따뜻하게라도 건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25 사변 당시 중국군이 몰려 내려오고 또 전세가 기울어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는 찰나에 그 당시에 미국 장군 중에 하나 맥아더 장군이 인천 제물포항이라고 불리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알듯이 인천 상륙 작전을 기습적으로 핌으로 인해서 다시 열세하던 남한 군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일을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6.25 사변 당시에 미국 또 연합군대가 제물포항을 상륙한 것만이 위대한 사건이 아니었고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부활절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1885년 4월 5일에 미국에서 파견된 또 두 젊은이와 그 가정이 하나는 아펜셀러라는 선교사 감리교에서 파성이 된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이라는 25, 26살의 젊은이들이 인천 제물포항에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을 미야마 오랜 기간 흑암에 담겨있던 조선이라는 땅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더더욱 그 역사적인 배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김목균이라는 사람을 통해 감리교 교단에서는 고정황제에게 선교와 의술을 조선에서 베풀 수 있게 허락을 받는 차에 선교는 안 되지만 의술을 베풀라고 하여서 일본의 주둔에 있던 감리교 본부에서 아펜셀러라는 선교사를 파성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게 됐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130년 정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교회에 어떤 불화와 문제가 많이 있을지언정 이렇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지금 이날 미국을 이어서 전세계 모든 국가 중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성한 나라로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행세하는 나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 호레스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조선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지금 25살 먹은 사람을 보면 참 젊고 어리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겨우 25살이 된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선교사로서 잘 모르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헌신하기 위하여 처음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당시에 쓴 기도문이 수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저도 저희 교회 수요일날 저녁에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직접 작성한 기도문인지 아니면 정연희라는 작가의 소설인 양화진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작가가 만들어낸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 담겨진 내용을 읽다 보면 전혀 모르는 문화, 전혀 말이 안 통하는 민족, 전혀 생소한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의 입장이 느낄 수 있는 절망감이 그 기도문에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시는 모든 민족을 제자삼고 땅끝까지 가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야 된다고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생전 가본 적이 없고 잘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자신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야 되는 자의 마음, 심정이 어땠을지 같이 공감하고 또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연희 작가의 소설 양화진에서 등장하는 언더우드 목사님, 선교사님의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 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청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문인지 한갓 작가의 창작글인지 거의 중요하다는 느낌마저도 들지가 않습니다 스물다섯 살의 젊은 청년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오직 아집과 고집과 또 외부 사람들을 거부하는 지극히 소극적인 민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천국을 예비하시니 이제 무당과 잡신들을 내어버리시고 제사와 절하는 걸 버리고 절간 찾아 다니시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돌려서 살아계신 여우와 하나님을 믿으시고 천국에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입장이 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조선을 찾아가야만 했듯 오늘 우리를 그 어느 나라로 보내신다면 우리의 심정이 아마 이것과 많이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 언더우드이라는 젊은 청년이 도대체 얼마나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나 하고 조사해봤더니 65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날 부활절 1885년에 재물폭항에 내리게 된 아펜셀러 선교사는 감리교를 시작하게 된 선교사지만 그분은 오직 40살까지뿐이 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 것을 알게 되고 지금도 한강 근처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을 가보면 조선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 땅에서 뼈가 없어지도록 묻혀진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수없이 많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의 막 태어난 신생아이들이 척박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며칠 후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사망을 하여서 부모 옆에 그 작은 아가들이 묻혀있는 묘지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3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이 생겼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고 자부심을 갖고 가는 곳곳마다 집을 사고 정착하며 그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먼저 염두에 두고 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어버린 민족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 속에 그 발전 속에 행여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내용을 우리도 모르게 잊어가고 있으며 그저 한정되고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끔 관심이나 두는 차원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한 목적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질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빚을 지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미지의 나라에 찾아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심정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저도 어떻게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신 지상명령 이 마지막 분부와 원하시는 걸 동참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또 그로말미야마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한 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27장에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하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일 아침 일요일 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루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언제 마무리 됩니까 저녁 6시에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지금도 베블리 힐즈나 할리우드 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살고 회당이 많이 있는 곳을 걷다 보시면 금요일 날 6시 이후에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며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고 걷기만 하는 유대인들을 금요일 날 저녁 시간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금요일 날 6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언제 끝나요? 토요일 날 그 다음 날 저녁 6시에 끝나게 된다는 그런 거로 성경 28장에 안식일이 다 지났다라는 말은 벌써 토요일 날 저녁 6시가 지나고 밤이 지나고 그 다음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날 주일 날 새벽 아침에 동의 특이 전후에 하는 때쯤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일요일 날 주일 날 새벽에 일곱 귀신이 쫓겨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마 야고보와 요셉이라는 다른 사람들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주변에 큰 시진이 나며 주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이 기록이 되며 그 당시의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천사가 여기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여기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빨리 7절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치라고 알려주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7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셨다고 써있습니까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하며 제자들을 갈릴리로 예루살렘 근방에서 가야 된다고 가르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한꺼번에 500명에게 등장해 주시고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할 때 잠겨져 있고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만져봐야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시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성장을 하셨던 갈릴리 지방으로 예루살렘에서 옮겨 가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두 장만 앞으로 가셔서 26장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겟세만의 언덕으로 기도를 하러 가시다가 제자들을 대부분은 따로 떼어놓으시고 수제자로 여기는 베드로와 야곱과 요헌만을 데리고 더 그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떠나시기 전에 바로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겟세만의 언덕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에서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활하여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 합니까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벌써 일찌감치 바로 3일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언해 놓으셨던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을 읽을 때 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벌써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만의 언덕을 향하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후에 내가 부활하여서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자 경비를 섰던 자들이 천사가 나타나고 지진이 하니까 죽었는 줄 알고 무서워 떨다가 나중에 그것을 예수님을 죽자고 모함을 했던 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더니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군인으로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총독이 너희들을 지책하고 증벌하려고 하면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이 돈을 가져가고 그냥 입 다물고 있거라 라고 했다는 소문이 퍼졌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에 바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게 되는 19절과 20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우리 온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을 여기에 담아주시고 또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25살에 아니면 26살에 두 미국 청년들이 조선이라는 땅에 발을 디디게 됐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장 18절부터 한번 주목해서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축복받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여 잘 살다가 편안히 목숨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올라가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믿으신다면 그것이 전부인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본분이 있는 것이고 지켜야 될 명령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서 시키신 일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 수행하고 전국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이 어떻게 분석될 수 있습니까 18절에 가장 첫 번째로는 먼저 너희는 거기에 나오는 동사가 가서 가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 하시면서 제자들 12 제자들을 뽑으시고 또 12 제자들 외에는 12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나중에 500명이라는 제자들의 이야기도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면서 반드시 그 훈련 과정 속에 이들을 시키신 일이 있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각 고울로 찾아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줬고 병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걸 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만일 그 어느 고울에 가면 누구 집에 들어가든 그 집에 묻고 그 집에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고 만일 어느 고울에 들어갔는데 그 고울 사람들이 반기지 않으면 그 고울 밖에서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까지 털어 하나님 저희는 할 바를 다 했고 이들이 믿지 않는 무지함의 책임은 그들 책임이지 저희는 바수꾼의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12 제자를 친히 훈련시키셨던 그 모습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당부하고 가르치셨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갈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회에서의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에도 등장하지만 가서 전하지 않으면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은 복음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복음을 들고 가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입니까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갈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을 기뻐하고 가는 것을 해야 된다는 의식 속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아가 임하여 영광이 드러나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여기에다 장막을 세게 쳐서 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두고 떠나가야 한다 했더니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이 너무 절망을 하고 마음 아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걷기를 시작하고 온갖 잡귀들이 떠나가며 교회가 하루에 몇 천명씩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아무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오고 사도가 죽게 되고 온갖 어려움이 곤경이 처해지자 그제서야 교회를 떠나 각 다른 지방으로 흩어지며 피신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능과 심리는 내가 좋은 곳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축복하게 해주는 자리에 들었으면 거기에 안주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기 바라고 이곳에서 더 부흥하기 원하고 이건 많이 잘되고 또 오히려 다른 것들이 잘 안된다는 것을 비교하며 무언가 삶의 의욕과 의미를 그 안에서 찾고자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라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네가 축복을 받아 온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이제 제대로 틀을 잡아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갈 때를 찾아갈 줄 아는 신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것이든 전도하는 것이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꼭 가야 한다 내가 꼭 전해야 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말레시아에서 선교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 권선교사님을 찾아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쿠알라룸팔 공항에서 공항에서 시내 들어가는 돈을 좀 아껴보겠다고 먼저 시내 중심가까지 가는 전차를 타고 가서 전철에서 내려서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을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철역에서 내려서 여러 택시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때에 그 사람들도 이게 다 순서가 있어서 먼저 기다리던 사람의 차를 저희가 할 수 없이 타야 되는데 빈 택시 앞에 제일 앞자리 앞에 있던 택시를 찾아갔더니 여러 말레시아 택시기사들이 오사마 오사마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오사마 빛나든 때문에 난리가 났던 때여서 웬 오사마라고 찼나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레시아에 저를 운전하고 호텔로 데려가겠다고 나오는 운전 택시기사를 보니까 진짜 신문에서 보는 오사마 빛나든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털빈을 썼고요 수염이 여기까지 있고 완전히 그 이슬람 중동 사람들의 복장을 한 택시기사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만남을 좋아하고 또 대화하는 걸 즐겨하지만 그 순간적으로 성짓했습니다 이야 진짜 오사마가 나를 태우고 가네 그래서 택시를 타고는 그 사람과 한 30분 운전을 길이 많이 막혀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당신 말레시아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중동 사람 같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원래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랍니다 오유 예멘에서 왜 이 동양인 말레시아를 왔어요 언제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조상 5대 6대쯤 되는 할아버지가 예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푸특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이슬람교 마슬람이십니까? 그랬더니 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당신의 조상이 왜 예멘에서 말레시아를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할아버지가 처음 말레시아로 이민을 왔던 분이 말레시아로 이슬람교를 전하기 위하여 온 선교사였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인도네시아와 말레시아를 가시면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또 중국과 다르게 거기는 굉장히 이슬람권 나라라는 걸 오늘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몇백년 전에 중동지역에 있는 이슬람교 사람들이 선교사가 돼서 동양의 말레시아는 나라를 찾아와 선교를 한 것이 지금 말레시아라는 나라가 중동지역 못지않게 이슬람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슬람교 교인 숫자가 중동에 있는 이슬람교인들보다 숫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단순히 몇백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 복음을 전했느냐에 따라 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가는 시민이 될 수 있느냐 이 나라가 불교 국가가 될 것이냐 이 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냐에 결정이 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택시기사에 운전하며 찾아가는 호텔을 가는 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교에서도 네 분의 파견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권선교사님 가정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오히려 역으로 지금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있고 훈련하고 있고 언젠가 준비가 되고 시간이 되면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하고 미국에서 터득한 기술을 가르쳐주며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개종을 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의 가족을 잃어버리고 생명과 직장을 잃어버리게 피해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역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삶을 헌신하고 우리가 기쁘게 파송하며 그들을 위하여 헌금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그냥 몇몇 사람 선교부에서 관심을 갖는 일 시간이 되면 언제 누군가가 찾아가서 선물 하나 주고 오는 일 절대로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믿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할 일이 있고 우리가 바쁘게 섬기고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심장 속에 예수님께서 가라 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여 떠난 그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는 하나교의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명령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입니다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듯 한국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제자가 되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며 나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와 배경이 다르다고 배척하며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남녀 노서 민족을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철저한 유대인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있고 그 누구보다도 다른 민족과 교류하는 것을 거부하였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고 더더욱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 제자 삼으라는 표현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며 얘는 내 제자입니다 라는 그런 제자를 삼으라는 생각으로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교회의 박 목사의 영향력이 너무 위대해서 어느 날인가 누구든지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억양이며 몸짓이며 심지어는 면도칼로 이마까지 밀어가지고 비슷비슷하게 하고 그냥 이거를 흉내내야지만 좋은 목회자가 됐다는 식의 목회자들이 양상되는 거고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고 그 다른 개성을 통해 또 한 개성이 리치할 수 없고 도전할 수 없는 자들을 다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목회자든 성도님이든 우리는 우리의 모양을 닮은 제자들을 삼는 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성은 다 살려두고 특성은 다 인정하고 배려하고 오직 그 중심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 살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모든 민족을 찾아가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교학을 전공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실수했던 것을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미국 선교사님들이 1800년도 1900년도 초에 피지나 이런 미개한 나라들을 찾아가서 선교를 하는 것 보금을 전하는 것 지극히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도 그 혜택을 누린 자들이었는데 그 선교를 하면서 자신 민족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가 보금을 전하는 것과 동달아 자신들의 민족의 문화를 전하면서 그 나라의 고유 문화와 그 나라의 성경에 문제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바꿔놓으려고 했던 것이 이걸 제국주의적인 선교라고 지금 잘못된 일이라고 평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찾아가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하는 지역에 그 외국 사람들이 갑자기 김치와 코리안 팝송과 한국 문화를 예수님보다 더 잘 배우고 그것을 잘 따라한다고 우리가 선교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음식을 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문화를 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생활 방식과 우리의 전통이 이게 더 고상한 문화니까 너희들은 미개하여 이걸 배워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는 그대로 존중해 주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의 보금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제국주의가 안 되는 것인데 만일 우리의 선교가 또 티와나를 내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니네들이 못 살지 우린 이렇게 잘 살아 우린 이렇게 가진 게 많아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베풀려고 왔다라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는 게 최악의 선교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누구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표현 자체가 담고 있는 문제성이 그 삼으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으로 예수의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영어성경에는 이 표현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make disciples 그렇게 써놨습니다 삼아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왠지 나를 닮은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를 만들어내라 제자를 제작해라 제자가 생기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철저한 제자가 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제자가 아니 되고서 선교를 가시는 선교사님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남을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잘 따라하는 사람이 잘 가르치게 돼 있더라고요 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남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서 살아가는 걸 거부하면서 나는 제자 삼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하면 그건 예수님 제자 만들지 않고 잘못된 나의 제자만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과 교육 양육에 여러분 동참하라고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일대일 제자 양육이 됐든 하나여정이 됐든 구역을 통한 제자가 됐든 주일 예배의 설교를 통한 도전이 됐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큐티와 경건의 시간이 되었던 우리 삶의 영적인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의의를 따르고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위의 백성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19절과 20절 그 두 가지는 사실 너무 간단하니까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신학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성경에 성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rinity라는 단어죠 우리가 이해하기 제일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성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제일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성삼위라는 Trinity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하며 성삼위를 보여주시는 귀한 구절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세례를 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의 예수님이 네 번째로 가르쳐주는 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가 네 번째 하나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가라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네 번째로는 분부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지켜 따르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특히 일부 예배를 이 안에서 드리면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감동될 때가 있어요 그 감동되는 기도가 뭐냐면 오늘도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걸 인용하면서 그걸 정리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기도문을 들으면서 별 생각 없이 들으시니까 때로는 그걸 캐치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강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했던 내용들을 그 다음 주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걸 정리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 제가 막 날아갈 듯 행복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받아들이고 그걸 지키면서 살려고 그 다음 주에 대표 기도 순서 되신 분이 그걸 정리해 와서 그걸 또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또 이것처럼 목회자를 흐뭇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제자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였지요 먼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지키다 보면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그걸 전하는 자가 되고 그걸 전해 듣는 자는 저 사람이 말로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걸 본인도 확신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직원들에게 분보할 때 나는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힘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